무대만의 형들과 함께 한 번 더 해주셔서 재료로 변경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무대만의 형들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대복 첫날입니다. 대복 첫날의 첫번째 무대인선절 축하하시고 이렇게 일요일 아침에 우리 영화 삼성기탄절 선생님께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보셨죠? 지금 이렇게 삼성기탄절인거 무사장만 하시면 안됩니다 많이 올려주시고요 우리 영화 앞으로도 더 많으라는걸로 열심히 해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파이팅! 안녕하세요. 청년지턴즈 감독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맞추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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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개봉인데 선거대로 가셨죠? 고생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선거달프로 저희 영화 관리로 봐주시고 압자하고 또 이 자리에는 광수가 아마 외국에서 오늘 온이라고 도봉이도 드라마 때문에 바꿔서 이 자리에 선서로 보내셨습니다.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저렇게 보신 만큼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. 어제도 저희가 뭐 인사를 드렸는데 무대를 정말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발휘됐다면 예 어 공룡 해보치어라 보고 소원입니다. 뭐 공룡을 드리는 영화 저희 영화 한국에 와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Thank you. 우리 저희가 감사한 namely 다른 섬성을 준비했거든요. 배우 속에 진영해서 한 분씩 나눠 드리겠습니다. 이씨 이거 이거 들.. 들.. 들께요. 이씨 왜그래요 이씨 이씨 그리고요 저희가 오늘 첫 개봉가의 첫 무대에 가거든요 어 여러분들한테 저희 셋을 좀 찍어서 앞으로 좀 가세요 저 서비스런 인스터랑 방법은 이쪽이랑 상가 올려주시기 바라요 아셨죠? 저희들 믿고 갑니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마음을 불러야 돼 마음을 불러야 돼